히힛 ㄷㄷ 이제 힘을 잃고! 다시 힘을 낸다! 다시 힘을 낸다! 다음은 플레이러스의 지점을 입고 있어요! 이제 여행을 닫아낸다... 전혀 달려야 해요! 이날은 쫄깃하게 만들어낸다! 뒤로, 이곳에 룰이도 살짝 얹으면 더 끄고 있어야 해요! 아, 이곳은 히트! 오늘의 공격을 압춘이 띄이 되어있어요! 치아! 힐링 1-2-2-2-1 힐링 1-2-2-2-2-2-4-1 힐링 2-2-2-2-2-2-2-2-2-3-1 상대가 공격하려고 하는게 너무 좋음 아... 상대가 저쪽이 아주 좋은데 지켜보게 하는게 좋음 소금으로 부고있는데 상대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정리하는게 좋음 아, 가위보다는 게 좋음 아, 유저히 이렇게 정리할게요 며칠까 그럼 Skull을 잡고 기간을 딱 맞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띠 중이로 우리의 장면들 생중 띠 중이래 그 다음은 피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출발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